제이제님 카페 쪽에서 죽으신거에요? 네네 카페 뒤편에서 죽었어요 저 새끼가 카페에 있던 새끼에요 아마 카페에서 파밍 마저 할텐데 네 웬일이야 오빠 응 또 죽으면 제주에 왔나보네요 파쿠르 소리 들리네요 아 저 접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안들릴 줄 알고 말 안했어요 멀리까지 들리네 이번에 네 초밥집이었는데 네 나 그냥 오빠들 마저 털게요 응 나 오빠들 합류했어 형이 맨 앞꺼? 어 카페에 있는 애가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페에 있는 애가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페에 있는 애가 여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침 조심 침 조심 아 가방이 안나오네 침 잠시 각각의 입장들은 어떻게 할까요? 침 조심 침 조심 각각의 입장들은 어떻게 할까요? 아 침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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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소리가 이게 건가? 이건 내 발소리 아니야? 이건 너꺼겠지? 나도 발소리 늘리는데 형꺼 같아서 가말리는데 앵글 손잡이 보면 좀 하나만 주워주세요 네? 주사 났어요 사람인가? 사람 발견 길 건너편 3층 집인가? 여긴가? 아 여긴가? 3층 집 하나 있거든요? 옥상 있는데? 네 아 좋지 뚜껑 없는 초밥집 옆에? 아 길 건너편 길 건너편 아 뚜껑 없는 초밥집 응 맞는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도 옥상에서 저쪽이 관제탑 하고 있어요 아 배율이 없어 나도 배율이 없어서 지켜봐야 돼 이제 내려.. 아 아직도 안내려가네 쟤 있으면 좀 저쪽으로 가기 껄끄러운데? 어 될거 같아 지금은 안보여요 내려간 듯 바로 사운드 나왔네? 내려간 듯 아냐 다른 방향 음 다른 방향에서 쌍 내가 본거 노란팽 쪽 음 이 파트 옥상에서 써클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변태는 없겠지? 설마 저..저..저 이 파트는 옥상 없을걸요? 그렇지 엠포필 하실 분 있어요 혹시? 아냐 어..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너무 멀어서 그러긴 하네요 네 저는 옥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.. 어.. 근데 얘 쟤가.. 카페 터넨가? 근데 얘 쟤가.. 글쎄 아닌거 같애 그냥 아닌거 같지 않아? 그쪽에..사람 내렸거든 이 파트에 어..앵글 손잡이 먹었어요 버려주세요 네 네 근데 카페.. 우리쪽으로 안 털렸어요 카페.. 음 홍준아 너 오탄 쓰려면 써 내가 줄 수 있어 아..나.. 나.. 액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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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키옥키 아..오탄 쓸까? 아..저기 또 딴게 나오는데 음.. 나 오탄 2백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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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백 찬 많으니까 이동을 해볼까? 레드존이 있고 나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요 으흠 삼층 직장에서 길 건너오는 경찰서에도 하나 내렸다고 그랬지? 어어 직장에서 살려야겠다 안 건너려나? 이쪽으로 안 올 것 같은데? 기다릴 것 같은데? 어..사람발견 160방향 160? 3파트 쪽으로 가요 2명인 것 같아요 건너가는 애들 어 나 크게 돌아왔어 2파트 쪽으로 엥? 너무 돌아왔는데? 그쪽 아닌데? 경찰서에서 넘어갔어 어..자기장 아.. 아.. 얘네 그러면 나도 갈게요 일단 어.. 네 데뷔일 것 같은데? 이거 어.. 아.. 보인다 앞에 발견 밀밭 쪽에 있다 한 마리 뛰는 것 밖에 안 보여? 아.. 아.. 저기서 나오는 거 기다리나 본데? 어.. 나오는 거 기다린다 아.. 형 어디서 기.. 에.. 어디서요? 핑 좀 찍어줘 내 방향에서 200방향 여기 길 건너 빨간 핑 아.. 일단 형 있는대로 다 갈게요 형 천천히 해요 어? 위치 확인 안 돼? 아.. 내 앞에 있다 아.. 다른 애 한 명 더 있었어 여기에 쟤가 우리 팀 죽겠네 아.. 어느 쪽에 있어요? 지금 상자 뒤에 있어요 제 쪽으로 넘어와요 고춧가루 뿌리러 패차 뒤에 어.. 왼쪽에 하나 더 있다 저쪽에 어.. 저기 뒤에 있다 어.. 성준아 저 살리면 안 돼요 왼쪽에 지금 돌았어 어.. 안 돼 지금 4번이면 안 돼 잡 자르신 거 아니에요? 네 3명 다 잡았어요 어 3팀 났어요 이분 잘하잖아 그렇게 라스트 한 팀 응 3팀인데 일단 형 살리고 응 나 총 좀 받고 어.. 어.. 한 번씩 다 바뀌어졌네 와.. 얘 총 뭐예요? 저 스카 쓸게요 애들 배율이 없네 아 배율 없어요? 얘네도? 네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여기도 스카 있고 얘 드링크 많다 드링크 많아 드링크 많아 나 2팀 상까봐 나 드링크 좀 먹을게 하나도 없어 어.. 하나 나 많아 너 다 먹으면 저분도 드링크 많으세요? 여기 드링크 많거든요 네 저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다 배율이 없네 차수리 차수리 레터 나가네요 어 얘네 다 초크가 없네 아 너 샷건 들었어? 부상 많아요 어 나 샷건 들었는데 부상 어 꽤 있어 나 다 안 먹고 왔어 아 오케이 아 아니 주려고 주려고 아 나 6개 있어 흠 약이랑 탄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 자기장이 아깝네 약간 차세대 끌고 간 애들이 어 야스나에서 온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어 서버니같이 어 그쪽? 파메시키 스타일박 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? 다리 건너는 거 보니까 서버니 같던데 아아 귀여워 내일 열로 건넣네 나 가서 아우씨 막 거기에 엎드려 있고 와 변태는 진짜 카베가 좀 존버가 심하죠 아아 스팀은 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카베는 존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존버 때문에 맞아요 진짜요 그래도 그래도 핵보다는 의문사보다는 어 의문사는 진짜 열받아 월핵이 젤 짱나더라구요 아 ESP만 있으면 솔직히 괜찮은데 다만 카베는 ESP 꽤 많을 거예요 어 안 걸리게 네 음 아파트 뒤에 보급 떨어졌네 아 오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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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뻔해 근데 저기 차에 쟨니언니 거기 꿀집 형? 아아 꿀집 1층 들어오자마자 차고집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아아 어디서 팍소리난거 같아 차고집엔 차 없네요 아 그래요? 아 저기 반대편에 있는 차고집 있잖아요 쟨 되는 자리가 지금 보니까 차 없네요 아 우리 뭐 타고 오지 그럼? 저 여기 차고집에 앰포랑 3가방 하나 남아요 어? 3가방? 제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난 가방이 꽉 찼다 아아 진짜 레드조인 들어가기차였어 앰포 한자루 더 남아요 나 앰포기도 있어 배율이 더 아마존이 될 때 그니까요 아 배율 몇번이요? 저 4번이요 나무발에 배율 없어요? 네 아 저 배율 남는건 아닌데 일단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일로와 여기 안에서 오! 오! 하하 하하 아이고 일단 기아가 볼게요 레드존에 첫 발에 맞았네 네 아 못 지나간다 일단 일단 내가 살려보고 나 죽으면 그 다음에 형이 와 어허허 이 분 이거 다시 맞았네 살리고 맞아요 살리고 뒤에서 안올려나 수류탄치 한팀 올거 같은데 아 멀다 그렇지 올뻑해 아 멀다 저기 왼쪽으로 그냥 돌아볼까요 그냥 산 어 산으로 그냥 도는긴 할 때 돌다보면 만날거 같은데 어 근데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야되는데 배율이 없어서 아 배율 아 배율 아 배율 들여야되 아 저기 UAG 하나 있네 어디 길까요 여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포기하지 그쵸 일단 4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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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다시 하나 감사합니다 3번도 있어요 네 있어요 다시 하나 발견해 알람이 왜 이렇게 없었는지 저기 저기 한 번 120방에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능선 위에 네 잘못본거겠죠 안 보이진 않거든요 사람 네 그러면 갑시다 사본거 같아가지고 어 사운드 190방이야 나한테 저기 160도 두 군데 두 군데 어디로 붙는게 좋을까 난 타고 운전 좀요 3개 타고 어 뭐야 나 그것도 안 보고 있어 개변대 새끼들 어 근데 저거 안 터진 것처럼 보인다 여기 사짐에 문 열려 여기 뭐 아니겠지 그냥 이쪽 자리 가자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앞에 다시 하나 더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것도 밖이 없는거 아니야 전 있는거 같은데 앞에 밖이 다 있어요 밖이 다 있어요 밖이 다 있어요 얘네 어디로 간거지 경로가 올라갔나 산으로 올라간거 같은데 4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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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반 포친키 산으로 빠져나 함 뭔가 빛나는게 하나 보였 것 같은데 음료 물 탓이 저는 답을 노트 그리고 우리 칸의 꼭대기에 뭐가 있는 여긴... 여기 앞에 분거같아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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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까요?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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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 쩝쩝 위로? 아.. 관계 맞았네 아.. 수류탄이 없네 내가 뒤에 볼게 아까 여기 길 건너에서 왔지? 네 돌쪽이요 어느 돌? 어느 방향 돌? 175 돌쪽 눈앞에 있는 돌? 그쪽 능선이요 바로 뒤에 그쪽이랑 175 나무 쪽 우리가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던가 뚫고 가야겠네 이거 크고팔 성님 믿습니다 쟤 지금 첫판인데 이거 그래도 왼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어 여기는 아니고 어 뭐야 하나밖에 없지 왜? 하나였어요? 하나였는데 총소리는 아 그래요? 저 까구빨 좀 먹을게요 네 배율 남는거 있어 거기? 어 배율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소음기? 어 배율이 어디있지 배율은 내가 먹었어 잠깐 볼게요 저 도핑잼은 좀 챙겨주세요 네 없어요 아 저 3개에 7개 있어요 아 저 넉넉하긴 한데 아까 많이 써가지고 챙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예 없던 구상 멀먹 예 없던 구상 멀먹 화이팅 뒤쪽은 있을 것 같은데 아 우측에서 뜬다 오른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요 빨리 정해주세요 음 잠시만요 가는 방향으로 갈까요 여기 있지 아 문 열려있네 나 뒤에 밍선 쪽으로 아 꿀찌 여기 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기다려주세요 무서워요 형 여기 이쪽개 있어요 나 있어 새거? 나 3쪽개요 여기 125방에 3토바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저거 뭐지? 장애장 이쪽으로 잡힐 것 같아 아 이거 오는 길에 잡힌다 그러면 괜찮다 우리는 장애장 가까운 길 왼쪽이 좀 쌓는데 어 내 방향 뒤에 태양가 쪽? 아니 여기 빨간 빈 쪽 저는 3쪽 볼게요 3쪽은 500% 그리고 우리 아까 왔던 길에 그 되게 묵직한 사운드 토음기 사운드 네 저기 보급이 있네 아 보급 쪽이다 음 아 제가 두핑 제 드릴게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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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셔도 돼요 아직 8개 있어요 애드 2개만 나 지금 우리 바로 앞에도 보급 있는데? 어디? 어느 방향? 아까 5등 길에 하나 떨궈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? 아 아냐 이거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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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떨어진 건데? 돌어있는 거 차와요 해병가 해병가 아냐아냐 290방이야 차 세웠어 하나 뛰어와요 1평 칩 쪽으로 붙었어요 1평 칩 쪽으로 붙었어요 1평 칩 쪽으로 붙었어요 1평 칩 쪽으로 붙었어요 양각견네 뒤에 거기 하나 되어 있고 2 relating 뒤쪽에 하나 더 붙었어요 한 대 둘 한 대 더 맞았어요 이거 해우소 쪽으로 왔나? 네 해우소 뒤로 차 타고 바로 탈까요 아픈데 이거 빨리 가야되는데 아 안돼 안돼 차가 거기쪽에 사람이 있거든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세우소 그냥 박을게요 아 걔 딸피인데 아깝다 어 우리 쪽 쏘네 이제 어느 방향이지? 집 쪽이 안다 위쪽 335 335 동이네요 저기 오 뭐야 옆에 우리 옆쪽에도 카고팔 있어요 왼쪽? 네 10방향 15 330은 확인했는데 옆에는 못 봤어요 팝콘 튀긴다 땀나? 나 보인다 저쪽이 파워팔인가? 5 0 4 8 10방향은 안 보여요 10방향에 10방향에 쟤네 막 뛴다 저쪽 330방향 쪽으로 그리고 저기 거기 뒤에 한 명 누워있는데 어디? 여기 W 방향에 나무 하나 있는거있지 이거 형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여기 앞에 GV에서도 사운드나 버키스끼여서 안 뛴다 안 뛴다 340 방향 왼쪽으로 뛰어요 아 ㅈㄴ 아프네 나 죽으면 살리지 마요 여기 파랑 엄청 많네 내가 쏴 줬어 걔 죽을게 알지 아 ㅈㄴ 300 방향에 하나 뛰는 애 개피인데 와 안 죽네 카구 두 대 맞고 아이템 킬 그쪽에 한명 더 있는데 저기 해우소에 있어 4명 남았는데 적어도 3,4팀 해우소 안에? 어 해우소 안에 있어 여기 이쪽에도 한명이 능선 아래도 있던데 어 능선 아래 여기 집쪽에 있어 팔각정 능선 쪽으로 하나 뛰는 애 있었어요 네 위험 맞아라 어그로 끌어주고 맞잖아 어 저 1평집 나온다 어 1평집 안에 있는거 할게 내가 수류탄을 여기서 꼬링시킬 확률은? 안 들어갈걸요 들어갔다 나 1평집 이쪽에서 둔다 네 2 대 2 대 2인가? 3명은 확실히 하나였어요 해우소 쪽 해우소 쪽 나한테는 가야돼 아이고 아 이거 나 버려 나 버려 집안에 집안에 한명 집안에 그 집안에 그 문에 있었어 형 아 얘네 다 한팀인가 설마 한팀인거 같은데요 아 여기 안에 있는데 봤지? 나온다 안 나오네 아냐아냐 안으로 집안으로 집안으로 나이스 해우소 한명 해우소 라스트 해우소 라스트 해우소가 자리가 개꿀인데 저 새끼한테 가는게 저 새끼 떼야 땄어야 되는데 아 제가 제가 카구팔 2대 맞추고도 못 죽였거든요 잘 쏘더라구요 해우소가 내 마을 아래 누워있는거 보여죠 수류타 있어? 어 해우소에 있나? 해우소 안에 있어요 아니 저도 제가 집어넣을 확률 확률이 들어갔다 발 갔다 야! allow 와別입니다 와 미쳤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음